자 이제는 무대 기다려라 인생의 주인공입니다. 나성희의 무대입니다. 안녕하세요 나성희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줄래 내가 아직 해야 할게 너무 많은데 말도 없이 애호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딸딸은 똑똑하라고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아직까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미련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 아직까지 못한 게 많아 기다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께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 기다려 기다려 인생만 기다려 내가 하지 못한 게 많아 잠시만 기다려 줄래 내가 아직 해야 할게 너무 많은데 말도 없이 애호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딸딸은 똑똑하라고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아직까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미련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 아직까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미련도 많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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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께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 기다려 기다려 인생만 기다려 내가 하지 못한 게 많아 내가 하지 못한 게 많아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아직까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미련도 많아 아직까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미련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 아직까지 못한 게 많아 기다려 기다려 내 인생만 기다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임 한글자막 by 한효정